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가로수 사진이 온라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잘려있는 겁니다. 제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플랜카드 현수막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을 일부러 잘 보이게 하려고 멀쩡한 가로수 가지를 잘라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온라인에서는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주변의 다른 나무는 초록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유독 이재명 후보 사무소 앞 3그루의 나무만 심하게 가지치기가 되어있다. 이건 현수막을 보이게 하려고 현수막이 잘 안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이게 하려고 나무를 쳐버렸다는 겁니다. 관할구청은 가로수 교체 사업 중 민원이 접수돼서 사업 방향을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일대 가로수를 모두 교체하던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중단됐다는 겁니다. 중단 시점이 이른바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 현수막 앞 3그루만 가지치기가 끝났 그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앞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는데 앙상하게 잘려나간 가로수 뒤쪽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형 포스터가 걸려있습니다. 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본인 선거사무소 앞에 현수막을 안보인다고 가로수를 모두 잘라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의 인근 도로를 보면 해당 건물 앞에 심어진 나무 3그루만 눈에 띄게 앙상한 모습이고 일방적인 가지치기와는 달리 기둥을 제외한 모든 가지가 잘려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면 모두 다섯 그루의 나무가 비슷한 모습으로 잘려나갔고 다른 나무들에게는 푸른 잎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코너를 돌면 상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있는데 여기는 가로수 잎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 보면 나무가 안보입니다. 이 선거사무소 앞에 크게 지금 이재명 후보, 이재명 1을 써놔 놓고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잘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나무가 다치가 있다. 왜 나무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한 것 아닌가. 바로 옆에 윤형선 사무소 옆에 보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푸르게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나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만 나무가 없을 수가 있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주유소에도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가 있다고 하는데 주유소에도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건너편은 아주 옳지 않은 숲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맞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무소 앞에는 나무가 없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이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나무를 제거한 것 아닌가. 아주 깨끗하게 면도한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의 꼼수가 또 등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지점 가로수들에 대한 가지치기는 올해 2월달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올해 2월. 당시에도 해당 지점에는 지금과 같은 크기에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걸린 현수막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송영길이 있을 때부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것 같아. 이게 올해 지난 2월달 대선 때 모습입니다. 여기도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면 이재명의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현수막. 나무가 잘려 있는 것이죠. 이때도 여기는 송영길 사무소다. 송영길. 송영길 사무소라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 보면 송영길 사무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위기에 강한 이재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잘랐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는데 계양구청 측은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가로수 정비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가로수 정비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먼저 기존 나무에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새 나무를 심는 순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당시 구청이 가로수를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 가로수의 가지를 모두 잘랐다 잘랐는데 이 과정에서 한 단체의 민원이 접수돼서 가로수 교체 사업이 중단됐다 하는 겁니다. 민원 처리 결과 가로수 교체 작업을 대상 진행하지 않고 기존 나무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미 작업을 진행하던 해당 건물 앞 세 그루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그루가 가지가 잘라나간 채 남아있다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너무나 공교로운 겁니다. 아주 공교롭게 이재명 얼굴이 보이는 현수막이 보이는 그것만 딱 치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못 잘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업 3개월이 지난 현재 이 나무들에서 새 잎이 나고 있다 이렇게 공원 녹지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뻔한 거짓말이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 하는 댓글이 달고 있습니다. 송영길이나 이재명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혼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친 사람들과 그재말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항상 우연하게 우연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대장동 관련돼서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천배의 수익을 가져갔다. 너무나 우연한 일들입니다. 우연하게 이재명 살고 있는 그 집 옆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슷하게 자회사가 합숙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이재명 집 옆에 우연하게 들어와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합숙을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도 몰랐고 자회사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들인가? 우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을 가장한 꼼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거짓말부터 해놔 놓고 이르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거짓말을 못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나무가 무슨 죄가 있냐? 인천구청 녹지과 직원이 언젠가 나한테 가로수에 자전거 묶어놓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멀쩡한 가로수 밑둥만 잘라놓고 이렇게 댓글도 있습니다. 가로수에 자전거도 묶어놓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가로수를 자라놓고 말해야 되는 소린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 이걸 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로남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세력들. 이 사무소에 있었던 송영길이나 이재명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